이번은 리싱킹 리...킹킹 여기 봐보세요, 이게 촉스러웠는데 녹화 시작했다, 꽂혀서 그래 리싱킹 이거 아니잖아, 이거 이거 리싱킹 이거 읽는다고? 응, 잡지 좀 읽자 근데 이거 안 읽을 거잖아 이거 읽자 그니까 이거 그니까 좀 잡지 표지만 보자 리싱킹 리...킹킹 카페인 그런 줄 알겠지 카페인에 대해 다시 생각나 How the right amount Un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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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wrong Life wrong Life wrong 농 빈 빈 베너핏 베너핏 It's For Your brain and body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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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너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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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Unlocks ting vér 이 스케일 있는가 보다 맞지? 여기 딱 중간에 선 있는 거 맞지? 사진이 희한하게 나오네 응 여기 드릴 거 같은데 화성 아니 화성 한번 좀 보자 어휴 모래가 뭐 Made it finally Made it finally 랄리 Mount Sharp 근데 어떻게 통신을 암 이게? 지구하고 이렇게 전파 싸서 통신하겠지 신기하지? 그 한 몇 분이면 통신 돼? 어 좀 몇 십 분 걸릴 거야 아마 빛의 속도잖아 맞지? 그런데 그러면 너무 먼 막 만완경 있잖아 만완경 그런 거는 처음에 연기를 해가지고 계속 까면서 하는 거야 그렇겠네 응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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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4 어? 어? Over 3 years 뭐 지나가노? 모르겠다 어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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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뭔데 그게? 어 시도 3년이 넘어간다 나사 이게 대문자로 돼있지? 어 그러면 뭐 이름이 다 맞지? 어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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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알겠지? 호우이심이라는 그.. 달.. 아.. 화성 착륙선 이름이에요 음.. Curi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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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의 Curiosity라 라버다 라버 돌아다니네 라버 바.. 예예 라버 근데 왜 카메라 이렇게 안 적었으니? 아 전송되는 과정에서 좀 이게 좀 됐나 보다 다 이게 그잖아 삼천 그.. 이 정도 뭐 하면 뭐 그래도 충분히 볼 수 있다 라버가 돌아다니는 애들이거든 라벌 라벌 이 또 데모자자야 어 개띠즈 개띠즈 벨.. 벨..벨이 벨.. 개띠즈 벨이 그게 Cheryl 베리즈 개디즈 베리즈 감옥오 개디즈 원래 벨리가 P-A-L-Y인데 있잖아 어 이게 왠까봐 하여튼 리치 리치는 모르겠다 R-I-D 보자 산맥이란 뜻이다 개디즈 베리즈라는 리치 산맥 에 Made it Made it to 이 장소 맞지? On Mars 하상에 있는 개디즈 벨리 리치 산맥으로 Made it 했다 뭐겠노 드디어 Finally made it 뭐 갔다 이 정도 되겠지 근데 이게 희연하네 땅이 이게 뭔지 아니 뭔지 그러게 막 쓰면은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Scene Scene here on the right of the image Scene here 여기에서 보여진 어 알겠다 이 이미지의 오른쪽 오른쪽이 오른쪽이 딱 맞지 그래? 응 근데 응 이지코시지 Enough Alth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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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약간 리치가 산맥이라 이제 레드 레드 리치 오? 이게 리치 리치라고 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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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노 리치 그렇구만 리치 다시누 다시누 tes 다시누 다시누 잘했어요 음... 올드워가 뭐... 비록 뭐뭐이지만 산맥은 다즌 사운드 뭐처럼 들리지 않단 말이야 All that exciting 그렇게 흥분되는 것처럼 들리진 않지만 우리 흥분되지 이거 보고 화... 아니... 화산이 터지고 그래 좀 흥분되지 근데 이건 아주 그냥 희한하네 이게 이 수홀 컨테인드 이 백화 이 백화 인포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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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메이온 인포메함 맵 맵 언 맵 인포메이션 맵 언 맵 언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 왜 티가 안 나? 응 이제는 션 발음 난다 아이고엔이랑 붙여 프롬 어 리마카빨 응 리마카빨 폴 피어른드 퍼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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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할만한 아주 대단한 퍼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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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닛. 플래닛 히스토리. 화성을 레드 플래닛이라고도 해요. 빨간 방황 행성의 역사에서 가장 아주 대단한 기각으로부터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 사진이. 왜 그렇지? 그렇지. 아빠가 좀 읽어줄게. Up until. Up until around 3 billion years ago. 그러니까 30억년 전까지는 Mars. Mars was with? 촉촉했잖아. Fast oceans. Fast oceans. 광활한 그 오션은 우리 저기 큰 태평양 할 때 오션이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 막 화석 있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가장 그래요. 물론 그렇게 큰 오션 있고 또 모으고 있었어요. 광대한 오션하고. 뭐 이게. 뭐고 이게. 다음 시간에 그니까요. 광팔를 했지? 광팔를... 있잖아. 광팔를... 바다 말고... 리워... 리버스.. 리버스. 뭐에요. 리버스가 뭐고. 광... 호수제 커버드 이즈 서피스 촉촉했고 강화란 넓은 계양 강 그리고 호수가 커버드 이즈 서피스 그 표면을 덮고 있었다 머치 라이크 머치 라이크 버스 두대 무슨 뭔지 알겠지 이즈 타임 그 기간 동안 이즈 타임 이게 토 토 토 토 토 토 란 토 토 토 토 토 엔 토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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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수로 떨어진다 토렌트 오브 워터 억수로 떨어진다고 캐리드 락스 억수가 왜 억수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억수 사촌이냐 그건 아니 그 원래 표준어다 원래 이거 물이 그리고 급류 그니까 뭐 물이 급류라 그지 맞지 물이 막 콸콸콸 이런 뜻이겠지 억수가 용어네 근데 우리 부산에서 마이스라베가 사촌했지 캐리드 캐리 엄청난 물이 캐리드 락스 앤 락 이거는 그 잔여물 디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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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마운 투 샤프 마운 투 샤프 응 샤프라는 산을 이렇게 딱 쓸고 내려갔네 seen here seen here on the far left far left 근데 이게 이게 해서 이렇게 물이 쓸려 나간 게 있나 흔적이 있나 물이 쓸려 나갔나 다 이렇게 쌓인 게 물 태적에서 그런 것 같잖아 그래서 물이 그냥 응 아 근데 지구 아직 이렇게 좀 공동체 문화를 갖고 살아간지 인간이 아직 1억년도 안되지 않아요? 안되지 그럼 35년생에 충분히 뭐 사치셨겠지 마치 그 사람이라면 있었겠는데 문명이 조그마한 디스 휴즈 머디 이 휴즈 휴즈 휴즈는 거대한 머디는 뭐고 머드가 지르기 잡은 진흙이 이거는 산사태 랜드 슬라이드 랜드 슬라이드 솔리더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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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굳어졌단 뜻이 뭐야 솔리더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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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 거대한 그 진흙 산사태가 굳어지고 비포 봐봐 비포 비포 엄마 뭐 만들어? 비포 어 비포 비포 체성 비포 체성 오웨이 오웨이 어 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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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팅 힐 워스오 하드 오와 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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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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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겨진단다 바이 마션 윈즈 바이 마션 윈즈 화성의 바람 비포 가 자 가 비포 가 바이마션 윈즈 다 이 바이마션 윈즈 인간도 이 한 30억 원정 못 버티겠는데 그치 인 아더 월즈 달리 말하면 It's a record of It's a record of One of the Let least Last Wet pure wood Pure wood Seen on Mars 그니까 화장에서 보여진 가장 더 레스트 말시 더 가장 가상 어? 가상한 시 말시 물 마시아 시 헷갈리지 않나요? 잠깐만 In other words It's a record of One of the The last Wet pure wood Seen on Mars 그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기록이다 가장 더 레스트 가장 마지막 습 습 습했던 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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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하나 하성에서 보여진 어? 그 기록이 하늘이란다 이게 음 이 그림을 보고 과학자들이 어? 이게 물이 쓰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쓸려나갔네 그걸 알 수 있단다 어 그렇네 그렇구만 그냥 동화대 불주먹으로 바꿔야겠다 네 아 이게 무슨 동화대 생기냐 하단 여기 사라 구메시 여기 여기 너무 힘들어 니프 나이프 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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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프는 칼이고 이건 뾰족하다 칼처럼 뾰족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락스 칼처럼 뾰족한 일은 락스 보자 어 근데 체감이 안 간다 이게 이게 이런거 왜 세겨놓지 이런거 이런 이상한 마크 몰라 필요 없겠지 뭐 아 크기가 얼만지 이게 한 이게 한 요즘 더 크다고 치면은 이게 날카롭다고 이게 응 날카롭네 가기가 힘들었대 이런 것들 타이어가 좀 앤 스티프 앤 스티프 우리 맨날 배우던거 슬프 경사 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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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막 하다가 툭 부러지면 뭐 그치 프리비어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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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이 게딩 히어 너무 어려웠단다 여기 여기 오는게 왜냐하면 칼처럼 날카로운 바위들과 이 이 경사가 아주 험준한 경사가 프리비어스리 그전에 한번 포스도 라버를 더 돌아가게 만들었단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136 포 포 포 포 포 포 스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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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areil 스티치 스티치 공간존 조정되었단다. To match how human eyes would see the landscape. 아 근데 원래 카메라가 이렇게 채도를 같이 나타내줬어요. 그러게. 시원하네. 조정됐단다 이 색깔도. 이게 있잖아. 이 화성이 뭐냐면 있잖아. 문제가 그 자기장이 없어. 아 이게 우주 방사능. 방사능이 다 해가지고 한. 이 한 20미터인가 10미터인가. 안에까지는 그 방사능이 쏙쏙 들어간대. 그래 못산대 생명체가. 그래서 두꺼우고. 지하에나 겨우 살 수 있을까 말까 하고. 아니 바보 쌤 이게. 하늘 있잖아. 뭐지 하늘이. 배경화면 같아. 그냥 창백함 하늘이. 아 씨. 나 혼자 있었으면 그냥 돌 던지고. 방사능 비폭돼서 죽어야겠다. 산소가 없지 않아요? 인터스텔라 봐봐라. 이게 그 혼자 오면 우울증으로 죽는다. 응. 산소가 있어. 없지. 아 그럼 우울증 우울증에 그냥 죽겠네 그냥.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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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